안녕하세요 놀라운 토요일TV입니다 어제 기범이 형 생일 제가 첫번째 앨범으로 배들러브가 나왔는데요 아직 공개하기 전에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을 우리 멤버들이 따준다고 해서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에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너무 기대돼 제 본업은 이거랍니다 여러분 네 보시죠 바로 간다 바로 간다 기대돼 전자인간 미래인간 눈이 크네 TV로 들어가나봐 이거 센데 물속이야 뭐야 물속이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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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바뀌었어 옷이 바뀌었어? 옷이 바뀌었어 오! 오! 머리, 머리, 머리 오! 머리, 머리, 머리 화성인가? 다름아 봐, 다름아 달려다, 달려 나 배우 대본을 봐 이야 진짜 오! 오! 머리도 마 와! 머리 또 바뀌어 옷 또 바뀌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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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포크처 유명한 포크처 유명한 포크처 유명한 포크처 유명한 포크처 유명한 포크처 아니, 왜 큐카드를 왜 찍는 거야? 춤 잘 추는 건가 봐 오! 사이버 대박 오, 우주 오! 키리스마 오, 댄스 몇 명이야 와! insepar 봐 우주로 가는구나 결국 하다가 우주까지 가네 아, 일로버스터. 야, 일로버스터.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 저게 제일 낫지. 어린강자 같아, 어린강자. 머리가 뺑 헤어까지. 스킬이 너무 크잖아. 귀족 같아, 귀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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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팔만 보고 있어, 팔만 보고 있어. 머리 똑같다. 이거는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 터졌어. 키 죽어. 안 죽어. 안 죽었어. 태폐적이야, 태폐적이야. 섹시, 섹시. 오, 불태워. 불참해. 야, 야. 배 보인다, 배. 오, 춤 잘 추는 거 봐. 야, 이게 뭐야. 역시 우리 선배님. 영화, 영화, 영화. 너도 나이가 있는데 간절히. 하이라이트. 살아나. 오. 오, 제작비 봐라, 제작비. 실정될 진료 secre다. 이 너도 심석까지 있나? 오, 오, 오. O.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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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킥, 킥. 힐!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네 맞아! 어디 걸었어? 첫 장면이잖아 막판에 다 무너뜨리네 무슨 손을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렸어 테레비전 채널 돌리듯이 신체인지 하는 살짝살짝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무조건 고소했다 내 동생이니까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노래 좋아 스케일 있고 약간 미디엄 템포에 너무 좋아 미디엄 템포요? 헤이 댄스에 이어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잘했지? 고생 많았겠어 너무 수고했어 이틀 꼽아 이렇게 다들 좋아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배드 러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놀라운 터널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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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러브! 배드 러브! 무슨 럭비 팀이냐고 큐! 큐! Els 더 знак이 큐! 악!